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폭스바겐 투아렉 3세대 3.0 TDI 프레스티지 차량입니다 2020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16,000km입니다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엔카 진단받은 보험 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1위 신조 차량이고요 그리고 전자제어 서스펜션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조사 보증도 아직 남아있는 차량인데요 차량 상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쪽 보겠습니다 탑쪽에 썬루프 루프를 입고요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보면 스크래치 손질 보이지 않고요 본넷도 보면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보겠습니다 전방 센서 있고요 헤드램프 양쪽 깨진 없습니다 운전석 앞쪽 해보겠습니다 휠 보면 휠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트레드 측정 해볼게요 0점 맞췄고요 7.03으로 85%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보면 컨디션 좋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봤을 때 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뒤쪽 휠 보면 휠 상태 마찬가지로 좋습니다 트레드 측정 해볼게요 0점 맞췄고요 7.38로 90% 남았습니다 뒤에 보면 후방 센서 있고요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테일램프 양쪽 깨짐 없고요 트렁크 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고요 내부 보면 공간 널찍하고 관리 상태 깔끔합니다 고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뒤쪽 휠 보면 휠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고조석 측면 도어 쪽도 문콕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습니다 고조석 앞쪽 휠 보면 휠 내쪽 다 컨디션 좋습니다 타이어 내쪽 다 부디어 타이어 들어가 있고요 내부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16,943km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보조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다음 핸들 보겠습니다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있고요 그리고 뒷편에 보면 전동 핸들 들어가 있고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에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앞쪽에 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측면에 보면 포측방 경고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위에 보겠습니다 ECM 룸미러 블랙박스 있고요 탑쪽에 보면 리얼까지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썬루프 작동 잘 되고요 앞쪽에 모니터 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 주차 보조 장치 들어가 있고요 오토 스톱 버튼 있고 핸들 열선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일렬의 총풍 열선 시트 있습니다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 있고요 밑에도 쭉 보겠습니다 휴대폰 무선 충전 가능하고 USB 단자 들어가 있고 시가잭 사용 가능하고요 밑에 보면 컵홀더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버튼 있고요 주행분도 조절 가능하고 서스펜션 조절 버튼 있습니다 2열 보겠습니다 2열 탑승했습니다 앞쪽에 보면 에어컨 송풍구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 오토 열선 시트 있습니다 밑에 보면 바닥에 보면 코일매드 깔려져 있고요 시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봤을 때 관리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중앙에 보면 컵홀더 있습니다 엔진 룸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 룸 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 보면 접정량 차이는 거 확인되고요 엔진 룸 내부 보겠습니다 내부 봤을 때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화보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화보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요격이 탈 없고 등속 조인트 특김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요격이 탈 없고 등속 조인트 특김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에서 엔진 미션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커버 위에도 쭉 보고 있는데요 성능 점검 기록도 함께 참고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특김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특김 갈라짐 없습니다 차량 4륜이고요 화보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차량은요 폭스바겐 투아렉 3세대 3.0 TDI 프레스티지 차량이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보험 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그리고 제조사 보증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면 되고요 차량 번호와 함께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